뭐 하는 거야? 빨리 담아! 어? 알았어요! 지켜보는 놈은 없겠지? 야! 빨리 나와! 빨리! 빨리 가자! 거기 서! 폴리! 폴리! 이 녀석들 놓친 거야! 그러니까! 한 발 늦었어! 다음에 꼭 잡고 말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빨리 기지로 돌아가자! 빨리 쫓아와! 이 도둑 녀석들 다음에 꼭 잡고 말겠어! 네가 간다! 폴리! 오늘 수고 많았어! 엔리도 수고했어! 우리 또 내일 출동하려면 빨리 쉬는 게 좋겠다! 그래! 나도 이제 자러 가야지! 폴리 잘 쉬어! 어? 오늘 해결할 일들이 많았더니 많이 졸린데? 나도 이제 그만 자야겠다! 형님!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저기 봐! 금방 잠이 들 거야! 드디어 잠들었다! 조심히 따라오도록 해! 알겠어요 형님! 이쪽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 네 형님! 목소리 낮추라고? 아! 예 알겠어요 형님! 근데 여기 폴리경 잘 자는 거 맞아요? 눈을 뜨고 있어요! 얘네들은 잘 때 눈을 뜨고 잔다고! 다 있으니 어서 가자! 형님! 같이 가요! 폴리! 폴리! 폴리 일어나! 엠버 무슨 일이야?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고! 출동해야 돼! 출동! 알았어! 폴리! 빨리 따라와! 자! 로봇과 폴리 이제 출동해볼까? 출발! 엔진 소리가 왜 이러지? 대박! 내 바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좀 도와줘요! 폴리!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모르겠어! 나 어제 점검 받았는데 빨리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안 되겠군! 폴로로 정비사님을 불러야겠군! 폴로로 정비사님! 폴로로 정비사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정비를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바퀴도 빠져있는 거야. 안되겠다. 안쪽부터 샅샅이 검사 좀 해볼게. 알았어. 뭐야. 이거 다 나사가 빠져있잖아. 어? 진짜야?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이거. 아주 튼튼하게 잘 부탁해. 걱정하지마. 난 포로로 정비사라고. 아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폴리.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 이런 부품들 나사가 다 부러졌잖아. 하나씩 잘 조여야겠네. 뭐지? crm 오 well 그렇다고 하는 fear 아니 . 오늘 비 sina . 이제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로봇카폴리가 출득하면 어떡해요 내가 어제 손 써서 로봇카폴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 우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어서 보자 네 얘들아 재미있게 놀고 있어라 결혼 금방 갔다 올게 숨어 자 이제 쇼핑하러 가볼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가도 되겠군 이제 우리 세상 신난다 내가 먼저 들어갈테니 넌 뒤따라 오도록 해 알겠어요 형님 역시 아무도 없군 빨리 들어와 알겠어요 형님 형님 여기 멋진게 엄청 많아요 닥스로 담아 어떤 것부터 닮지 좋아 진짜 어떡해 뭘 그렇게 힘들게 담아 형님은 역시 멋지셔 형님은 역시 멋지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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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진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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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되어있는 라면을 다 해줍니다. 치즈는 단무지에 치즈가 많이 넣어주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설탕 넣어 소금 섞여 자, 이정도면 쉽게 빠지진 않겠어? 어, 진짜야? 당연하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무래도 바퀴는 특수 바퀴로 교체를 해야겠군 좋아, 이제 특수 처리를 했으니까 절대 안 빠질거야 바퀴에 장착 이게 바퀴 장착? 바퀴 장착 바퀴 장착 잘했다,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어, 알았어 와우, 느낌 너무 좋은데? 당연하지 내가 했다고 내가 빨리 빨리 어? 빨리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빨리 가야해 어, 알았어, 바로 출동하자 알았어 아, 맞다 뽀로로의 집이야 어? 우리 집? 어, 뽀로로, 뽀로로, 걱정하지마 내가 지금 출동할 테니까 어, 알았어 나도 그만 갈 테니까 잘 좀 부탁해 알았어 로브카 폴리, 출동 빨리, 꼭 잡아줘 하하 이거 예전부터 내가 갖고 싶었던 샷킨즈 VIP카드 아니야? 허허 슈아 너희들은 포위됐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서 꼼짝마 어? 형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지? 폴리가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는데 뭐야,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게 니니 생겼단 말이야? 아, 아깝다 거기서! 폴리, 이 녀석은 내가 잡았어 폴리 니가 갈 곳은 경찰서라고 폴리다 간다 폴리 자, 너도 이제 경찰서로 가자고 폴리 범인은? 범인은 당연히 잡았지 너야? 이 나쁜 녀석 왜, 왜 때리는거야? 난 벌받아야돼 폴리, 고마워 아우, 당연한 일을 한걸 가지고 문단석 잘하고 다녀, 뽀로로 알았어 로봇카 폴리, 출동! 아우, 도둑을 잡아서 정말 다행이야 뽀로로야 응? 뽀로로 오늘 일찍 왔는데 뭐, 이사가냐? 크롱, 너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오기는 짜잔 얘랑 같이 쇼핑했지 크롱, 지금 도둑이 들었었다고 뭐라고?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괜찮냐? 어? 어? 다행히 여기 다 있네 뽀로로, 문단석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지 뭐하는거냐? 크롱! 우리 애기들 다 도둑 맞을 뻔했잖아 뭐하는거야? 니가 문단석을 하고 다녀야지, 크롱! 응? 그런가? 그래도 도둑 안 맞았으니 빨리 정리하자 크롱, 같이 정리해 알았다 알았다